화면의. 이런 꽃밭에 호랑이와. 강아지가. 정답게 놀러 보이는 이런 크로마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크로마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어떻게 하느냐에 질문이 있어서 크로마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최고의 앱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해서 설치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새로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만들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만들기를 터치해서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라는 게 있죠. 쇼츠라는 게 9대16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16대9를 하고 상단에 보시면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하나의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화산 꽃밭을 가져왔어요. 봄에 어울리는 아주 꽃이 하늘거리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에 크로마키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크로마키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영상을 올릴 때는 이쪽 미디어를 가면 되지 않아요. 이쪽 미디어를 가면 되지 않고 레이어를 가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야 돼요.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리고 나서 이 미디어라고 있죠. 여기 미디어라고 있죠. 이 미디어를 터치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호랑이가 여기 있죠. 이 호랑이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제가 동물 크로마키 한 것을 쫙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유니콘도 있고요. 코끼리 이런 다양한 늑대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데 이 호랑이를 한번 가져오겠어요. 이 호랑이를 제가 호랑이를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호랑이 여기에 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터치해서 동영상에는 음을 없애려면 이런 마이클 터치해서 믹서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빗금이 이렇게 쳐져요. 그러면 음이 소고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세요. 배경색이 초록색이고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죠. 이 초록색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 같으면 이런 초록색 천을 벽에 장치를 해 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면 이 초록색을 없애면 크로마키가 됩니다. 크로마키라는 것은 배경색 초록색이나 청색을 없애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호랑이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터치해서 선택하면 가장자리에서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위로 쫙 올리면 크로마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크로마키라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요.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적용을 터치하자마자 이 배경의 색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반드시 28%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을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50%로 갖다 놓으면 이 호랑이가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다가 50%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화면에서 호랑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색깔이 청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색을 맞춰 주면 됩니다. 이 색을 터치해 가지고 색상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배경색과 똑같이 선택을 해 주면 이 배경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안경처럼 된 거 있잖아요. 이것이 미세 조정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미세 조정을 하면 화면이 선명하게 됩니다. 이게 호랑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 선명하게 되니까 이것으로써 선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시켜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뒤돌아 보는 그런 화면과 꽃 들판을 합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다른 크로마키를 하나 더 가져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크로마키를 가져올 때는 레이어를 터치한다고 했죠.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이쪽에 있는 미디어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강아지를 하나 가져 보겠어요. 강아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가져 왔어요. 호랑이 앞에 강아지가 지금 강아지를 한번 놀게 해 보겠어요. 강아지를 가져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강아지가 여기 크로마키를 터치한다고 했죠.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크로마키를 터치하고 다음에 즉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니까 화면의 색깔이 빠졌죠. 화면의 색깔이 빠졌는데 그런데 강아지 색깔이 좀 희미해요. 이게 희미한 것을 선명히 하려면 28%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50%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강아지가 선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크로마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에요.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호랑이 크로마키나 이런 강아지 크로마키나 미스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요. 이 호랑이 크로마키와 강아지 크로마키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워 디렉터는 앱에 가면 이런 호랑이나 강아지나 이런 크로마키 영상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호랑이가 이 강아지는 파워 디렉터의 스마트폰의 앱 파워 디렉터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파워 디렉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파워 디렉터 설치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어요. 플레이 시키면 화면을 보세요.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앞에서 강아지가 놀고 있네요. 호랑이가 무시하죠. 자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크로마키 만드는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tret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